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외교 안보 분야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불참을 하게 되어 가지고 야당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며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본 결과 대정부 질문에 불참을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미 국회로부터 오늘 대정부 질문에 불참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나 지금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의 장관에 불참을 허락을 하겠다면서 직인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민주당이 생사람을 잡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오늘 예정되었던 외교 안보 통일대정부 질문에 출석 대상인 장관들이 불출석을 한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특히나 그것도 대정부 질문 직전이었던 어제 알게 된 것이라면서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하고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으며 특히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을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불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한 것이 요새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슈가 계엄령이죠. 계엄령 의혹을 들이대면서 현 정부의 충한국 출신들이 독재정권 시절에 하나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온갖 멍멍이 소리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국무위원이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불참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현재 정부 측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한 것을 알려줬고 특히나 국방 관련해 가지고 AI 혁신을 위한 기반조선 마령을 위해 REAM이라는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국제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행사에는 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개국 이상의 장관하고 차관들이 참여할 정도로 행사 사이즈가 크고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정이 일화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나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게 양쪽 정당의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야지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30일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에 이를 허가하겠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에 전달한 것을 알려졌으며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일에 여당하고 야당에다가 사정을 설명을 했으며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일에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9일 날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다가 박찬대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국방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최소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것은 이거는 다 알면서 해당 국무위원들을 비판을 하고 정부를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자신들이 국회 행정처리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무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비판 성명까지 내면서 독재시대, 전두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지금 직인을 찍어가지고 불출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권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허가가 없으면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아무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재명을 거쳐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 사인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건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끝까지 모른 척을 하고 있으면서 실무자들에게 다 떠넘기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참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은 그 당대표의 그 정당이라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불참해도 된다라고 직인까지 찍어서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행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헛발질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한다라든가 그랬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기념 촬영이라든가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은 늦은 시간에 진행이 된다면서 두 장관이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을 고집하면은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억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수십 명이 오는데 장차관이 그 자리에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행사 주최자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나도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헛발질을 해놓고 사과하기 싫으니까 또 다른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를 하기 싫으면은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정말로 보면 볼수록 이런 식의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정당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제일 야당이라는 것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며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내내 이런 야당을 상대를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